황진영의 육전국수 육전과 국수의 환상조합 탤런트 황진영의 국수에 대한 집념은 국수맛의 시그니처가 된다 전라도술상 10년 노하우로 직접 개발한 육전국수 황진영의 육전국수 파주 교화사거리에 있습니다 4,000원 재발진영의 인증 육전국수 인증 황진영의 육전국수 사과 사과 이라는 육전국수 고기 고춧가루 수분 양파 양파 국전용이고 이런건 지단룡, 검용용으로 차이가 나네 고기 모양 때문에 그렇죠 손님들한테는 좋은걸로 모양도 사이즈도 그렇고 모양도 이쁜걸로 하고 이제 검용용은 이런건 붙이기는 좀 힘들어도 썰어서 나가는 거라서 이렇게 하는거 같아요 잠깐 제가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면서 이산구교비를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한 20년 전 얘기죠? 2008년... 한 15년 됐구나 아이고 그때 한참 젊으셨을때 보니까 두께는 보통 몇 밀리에요? 보통 3mm에서 3mm 정도에요 더 두꺼워지면 일하기는 편한데 질겨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기름기가 없는 부분이라서 질겨질 수가 있고 너무 얇으면 식감이 없고 식감이버섯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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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닦아 prospective bracht 지금까지 18 올로곤 올리브유 햄버거 고소한 육전이 포진나게 나오는구나 포진나게 나오는구나 맛있게 드셔요 칼팀하게 나오는구나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어? 감사합니다 웬걸 이렇게 많이 어서오세요 많이 안드렸는데요? 음 많은거 바로 한거야 바로 지금 바로 나온지 지금 5초도 안됐어 뭘 바로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말아서 드시면 맛있어요 말아서 네 네 젓가락으로 이렇게 이거 좀 드릴게요? 아뇨 이거 같이 나눠 먹어요 아주 검탄도 고기 드신다 있죠 고기는? 맛있네 이비밥은 젓가락으로 음